네 안녕하세요 시스타 소유입니다 주변에 따뜻한 술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에어키스 캠페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좋은 의미의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언니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항상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괜찮니? 라고 물어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꼭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여름하면 시스타잖아요 앨범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는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목을 해야될텐데요 저는 방송인인 방송인이 아니죠 네 연기자인 권혁수씨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혁수 오빠 괜찮지? 네 앞으로도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시스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많이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시스타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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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